아, 걔 구할 수 있어 봐. 아, 걔 구할 수 있어 봐. 걔 아까, 몰라 그랬잖아. 형기가 좀 키 큰 애지? 또 적대가 때문에 준 범이. 기억이 안 나. 걔는 약간 키가 작잖아. 그리고 형기는 키가 커. 날씬하고. 눈부신 말랐나? 걔는 말랐더라고. 아들 왜 이렇게 빠있네. 네. 언니, 다시 말해.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